엄마, 니 내가 눈 줄 아나? 내가 인마 신의 손이야 신의 손 너희 엄마 남천동 살제? 으잉? 내가 어제 인마 너희 엄마하고 밥도 먹고 으잉? 실리콘도 놔주고 으잉? 입술에도 주사놓고 으잉? 쌍꺼풀도 하고 눈썹 문신도 하고 으잉? 다 했어 인마 야매 야매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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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와의 전쟁 5분 안에 알려줄게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세훈이즈 해피니스님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제안주신 야매 시술에 대해서 딱 5분만 피셜할게요 어렸을 적 집안에 놀러온 이모가 엄마를 무릎 위에 눕혀놓고 예쁘게 만드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저요 우리 엄마도 아들이 성형과 의사인데 옛날에 야매를 뭐 했대요 옛날 옛적에 제가 살던 동네에 아줌마들끼리 가방 못지 아줌마로 통하던 성형의 신의 손이 있었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일을 했었다 카대 문신도 하고 실리콘으로 코에도 주사하고 이마랑 입술도 볼록볼록하게 잘 시술을 하더래요 쌍꺼풀 수술도 할 때는 어쩌다나 싸고 시술 잘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꼭 몇 년 뒤에 나타납니다 실리콘 맞았던 입술이 계속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아프고 쌍꺼풀 수술했던 눈이 잘 안 떠지고 앙검화수가 와서 눈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눈이 갈수록 더 피곤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오래 진행이 되었고 기능적인 구조물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 찾아가면 대부분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만큼 치료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케이스들의 치료 사례가 없는지 논문을 찾아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수술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업용 실리콘의 경우 완전한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면 구조물의 기능도 완전히 돌려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것을 싸게 집에서 해준다는 신의 손이 있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필러는 의료기기고 보톡스는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면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중에 의료인이 아닌데 필러보톡스를 시술한다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게 야매로 시술을 해준다는 분 있으시면 쓰는 재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고 그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야매 시술로 아낀 돈 합병증으로 10배, 20배 더 들게 됩니다 야매때 야매때! 오늘 야매와의 전쟁 도움이 되셨나요? 제 꿀팁이 더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엄마한테 이모한테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보자! 메리 크리스마스!